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자세한 내용 정두리 기자가 전합니다.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차상위 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37만 7천 명이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 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정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왔습니다. 이에 따라 2019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했고 지난해에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. 이어 올해부터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대상을 확대해 약 8만 명이 새롭게 월 최대 기초급여액을 받게 됩니다. 아울러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 가구 기준 122만 원, 부부 가구 기준 195만 2천 원으로 확정했습니다.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.